자, 새롭게 출시된 Q7W는 이 Q7S 색상 변경 모델이고요. 적나라한 이 레드 색상의 부담감을 화이트 바탕의 깔끔한 색상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출시됐습니다. 기존의 Q7S와 성능은 동일한 라켓이고요. 밸런스는 295에서 300, 무게는 5U 무게이고요. 플리트 명검인 6000S와 동일한 스펙으로 제작된 라켓입니다. Q7W는 성능이 아쉬워서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6000S가 너무 명검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비운의 라켓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 수비 아쉬움 없이 15만 9천원이라는 가격으로는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라켓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헤드 몰드와 스티프한 샤프트는 기존의 5U 라켓들보다 공격성이 돋보이고 빠른 반응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상급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5U 라켓이고 디자인과 가성비의 5U 라켓을 찾으신다면 이 Q7W를 추천드립니다. CHUANG